나는 써니씨하고 혜니씨가 두 분이 그리 이렇게 절친인 줄 몰랐어요. 아니 사실 저는 여기 왜 블렌드 머리였어요. 아 진짜요?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은 써니랑 약간 친한 척 그런가요? 비즈니스 관계에요? 아 비즈니스 관계? 뭐 누구 만나는지 이런 비밀들 하나도 몰라요. 아 그거 몰라요? 아 진짜 몰라요? 안 돼.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데. 지인 바꿔줘 그럼.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? 써니씨 입장에서는 지금 친한 지인으로 여러 명을 얘기하셨지만 물론 그중에 헨리씨도 분명 있었는데. 헨리씨 입장에서는 전혀 리스트에도 없어요 써니가? 아니 나 좋아하는 거 같아. 왜 이렇게? 갑자기 유행팀. 야 이거 너무 오메인 것 같아인데.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스캔들 나 우리. 안 돼요 진짜로. 네가 제일 안전해서 불렀어. 그런 거야? 안전해서 불렀어. 손으로 입장 진짜 전진해요. 오늘 헨리가 안전지네. 안전해. 안전해 안전해.